통계청이 발표한 8월 출생아 수는 2만 98명으로 지난해보다 5.9% 증가했습니다. 7월 2만 601명보다 조금 줄어들었지만 두 달 연속 출생아 수가 2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누적 출생아 수는 15만 8011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과 대구 등 13개 시도가 증가했고 부산과 강원 등 4개 시도는 감소했습니다. 출생률에 영향을 주는 혼인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8월 혼인 건수는 17,5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17건이 늘며 20% 증가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30대 초반과 관련된 정책 지원으로 혼인 건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출생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합계 출산율 전망치 0.68명도 0.7명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출생아 수에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혼인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출생아 수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8월 이용 건수는 1년 전보다 5.5% 감소한 7,6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수는 3만 2,244명으로 1년 전보다 5.9%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사망자 증가가 더 빠른 영향으로 8월 인구가 1만 2,146명 줄었고 1월부터 8월까지 8만 2,246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4년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은 총 203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자로 나가는 비용만 120억 원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 유가가 치솟았던 2021년에서 2023년 고물가로 어려운 국민 상황을 고려해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며 빚이 불어난 겁니다. 지난 2년에 걸쳐 6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적자가 누적되며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전의 재무역건과 경제 주체들의 민생부담 여력 등 변수를 검토해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본 조정은 산업용 요금에 한정하여 한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상 대상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값과 대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용 을의 인상폭을 차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용 값은 킬로와트당 약 8.5원, 산업용 을은 약 16.9원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용은 약 44만 호로 전체 고객의 1.7%지만 전체 전력 수요의 53%를 처지해 경영 악화를 타개할 수 있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입니다. 한편 정부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국민과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물가 안정을 이유로 휘발유와 경유해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인하폭을 점차 축소하면서 인하 조치 기간은 조금씩 연장해 왔는데요.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기간은 두 달 연장했고 인하폭은 휘발유 15%로 경유는 23%로 축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현재보다 리터당 42원, 경유는 41원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중동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터라 당장 인하 조치를 걷어들일 수는 없지만 국내 물가가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자 인하폭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1.7로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지수가 100이 넘으면 경제 전망이 비교적 낙관적인 것을 뜻하는데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약 3년 만에 인하되는 등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년 반 만에 1%대에 진입하며 물가 목표치인 2%대를 밑돈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경기가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곤 있지만 내수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만 봐도 1년 전보다 7.5% 증가하면서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반면 국내 설비 투자나 소매 판매 등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제자리 걸음인 상태인데요. 정부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국민 체감 경기에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이 주요국의 경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박 기자, 유의미한 수치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먼저 우리나라에 대해선 올해 2.5%, 내년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존 전망치와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었는데 기존 전망에서 크게 나빠지거나 나아질 요인은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3.2%로 예상했는데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거의 승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동전쟁과 보호무역주의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의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이나 주택 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디딤돌 대출을 실수요 서민에 대해 차질 없이 지원하고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주 발표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계획에 대출 수요자들 반발로 조치가 유예된 바 있는데 보완책을 마련해 맞춤형 방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우선 국토부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 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비수도권의 디딤돌 대출 축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현재 디딤돌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련하게 될 보완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시행할 경우에도 수도권 주택 수요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맞춤형 개선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폭염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금배출하 불릴 만큼 가격이 폭등했지만 농민들의 핏다머린 노력과 정부 지원으로 최근 생육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9월 중순 정점을 찍었던 배추 도매 가격도 가을 배추 작황이 안정화되면서 점차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는 민당정협의회를 열어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한 김장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배추는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서 2만 4천 톤을 공급하고 고추, 마늘, 천일염 등 김장재료 정부 비축 물량도 대형 유통업체 등에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킬 예정입니다. 농수산물 할인 지원도 실시합니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배추, 무 등 농산물에 대해 최대 40% 할인을 추진합니다. 수산물의 경우 코리아 수산페스타 등을 통해 천일염, 새우젓 등 김장재료와 대중성 어종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할 계획입니다. 김장재료 원산지 표시 단속 등 안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작년 해외여행 출국자 수는 약 2,270만 명.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의 피해 구제 신청은 총 37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 올해 들어선 상반기에만 119건이 접수됐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63.8%로 가장 많았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43.6%로 가장 많았고 단순 변심 등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이 26.7% 정도였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을 선호하는데 위약금 등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 내 해외여행 상품을 이용한 고령자 36.9%는 계약 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 질병 상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특별 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약관 내용을 꼼꼼히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고령자의 경우에는 여행 중 사고에 대비해 계약에 포함된 여행자 보험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은 홈쇼핑 9개사와 국내 주요 9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중요 내용을 강조해 표시하는 등 고지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